여러분 우리 서울에서 이렇게 올린 영상이 거짓말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생각해보십시오. 제가 현재 대통령 권력 김건희 형들 제가 거짓말로 막 천녀를 댔다. 상위꾼이다. 양아치다. 이러면 그게 거짓말이면 제가 감옥 안 가고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? 그것만 봐도 분명히 서울에서 우리가 하는 얘기는 모든 게 진실이다. 기소 한 번 못해요. 재발조를 감옥으로 보내던 재판을 붙여서 윤석열 김건희의 그 추악한 비리를 폭로를 하고 싶은데 기소도 안 해요. 저 윤석열 대통령 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서울에서는 단 한 번 기소도 안 당하고 압수수색도 안 당했습니다. 왜 그렇습니까? 저희가 정이고 저희가 옳고 저희가 바르기 때문에 윤석열 김선희가 저희를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.